너무 더워요 날씨 괜찮아가지고 아 그래도 더워 엄청 더워 아유 겨울이 그러세요 제먼 씨 먼저 신다고 하십니다 이분께서 야 근데 니 핑크 잘 받는다 이 또 세트네 아까 수영복도 세트였는데 저희 가자 가자 오우 야 개시원해 다녀왔습니다 겨울이 오우 이거 가져왔어 잘 왔어 여기 말린 되겼네 여기 밖에 나오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수영복을 넣고 와가지고 수영복 가져왔습니다 오 팔에 멍이 든 건가 이게? 모르겠네 멍든 건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멍든 거 왔죠? 왜 멍이 들었지?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 가져다 놓고 일단 지금 쭈니 씻고 있어가지고 쭈니 씻고 나오면 저도 샴푸만 간단하게 하고 나갈 예정입니다 멍든 빨리 끝 저기 풍경이 진짜 좋은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? 풍경 보여드릴게요 풍경이 지금 이래요 우와 너무 예쁘죠? 완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보면 역광이가 좀 안 보이네 잘 지금 풍경이 이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풍경 너무 좋죠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좀 덥긴 했지만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지금 날씨만 입게? 네 어차피 이제 해 떨어지지 않을까? 니가 뭔데? 방을 봐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봐 thinking about it 차에 지갑이랑 다 있겠지? 그럼요 가서 한 번 더 확인해봅시다 없으면 뭐 없으면 없는거 하지마 이제 해가 많이 가가지고 막 엄청 뜨겁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생수 할머니께서 운영 앞선 펜션인데 이거 빨래 그냥 돌려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겨울아 내가 미션을 하나 받았거든? 이렇게 널 쓰다듬어주래 응 귀여워 응 귀여워 응 귀여워 응 귀여워 응 귀여워 양념 비뚤어졌대요 튜브 맞아서 누구세요?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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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지금 행선지가 어디에요? 안경촌이에요 안경촌 아 안경촌 하하하하 챙겨와 오 야 지금 노을진다 하늘 이쁘네 노을 이겼는데요? 일러야지 뭐 먹어요? 푸딩코를 한 번 찾아볼게요 푸딩코 신봉자세요 근데 사빈정 상수가 맛잘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래도 얘가 들어가는 맛집은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속초 사는 애 없냐? 홍자 속초편 봐야겠다 떡안집? 맛있겠다 떡안집 속초편 근데 실패했잖아 왜 실패했어? 소개해주는 가게마다 다 안 열어 아이구야 하하하하 역시 여행가서 뭐 할지 모르겠다 뭐 먹을지 모르겠다는 브이로그로 보는거죠 왜 이렇게 그냥 조율만 해줬는데 그렇게 됐어? 졸라 많이 휘어가지고 니퍼 같은 걸로 아 진짜? 졸라 요리조리 하시더니 니퍼? 나 니퍼? 아 이거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 어 아 안돼요 선생님 안돼요 살려주세요 괜찮아요 하긴 뭐 아니면 돈 뒤 봐봐 어때? 이쁜네 괜찮아? 수평 잘 맞아? 이쁜네 오늘 하늘 맛집이세요 뭐 먹을지 정했어? 언제 정했어? 아 뭐야 정해진 거 했어? 제안안주 아 나 탕수육이 먹고 싶은데 그놈의 탕수육 타령은 끝나지가 않네 여기 탕수육 아니라 꽈바로우를 팔았던 것 같아 아 근데 요즘 꽈바로우 파는데 너무 많아졌어 탕수육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그 충무로에서 먹었던 거기가 너무 반가웠어 거기 맛있지? 어 맛있더라 브라마마마마마마마해 저희 어디 가요? 아하하하 이러면 쓸 수가 없잖아 옛날에 알지 진색이 물고기 직접 넣은 거야? 살아있는 거? 형 개소리 누가 봐도 아니잖아 살아있는 거 어떻게 알아 형님 가만있잖아 가만있잖아 형 3년 더 살아서 그런 거 다 알아 3년 아니고 1년이지 나쁜 새끼들아 진짠 줄 한다고 하늘 너무 예쁘죠? 제가 좋아하는 노을진 하늘이 근데 어디가 우리 본말이 중국집 간다니까 네 중국집 간다고 하네요 하하하하하하 짜장면 그냥 일반 짜장면 맞아 일반 짜장면 이거랑 이거 뭔 차이냐 원래? 몰라 쪼끔 그냥 황짜장면으로 가봅시다 그냥 짜장 말고? 어 밥 한 공기 그냥 한입에 넣었던데? 밥 한 공기 그냥 한입에 넣었던데? 밥 한 공기 그냥 한입에 넣었던데? 너도 안 넣었던데? 진짜로? 오우 오우 뭐야 화면에 막 묻었나봐 이걸 한입에 이거 진짜 큰데? 진짜 근데 입이 진짜 크시다 혹시 그 분인가?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거기 나온 사람? 아 맞아 맞아 골드 쿠폰 알아? 골드 쿠폰이요? 골드 쿠폰이요? 골드 쿠폰 먹는 사람이면 그때는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스피드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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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잖아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모르겠어 골드 쿠폰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맨날 부릉! 이러고 막 먹는데 짜장면 한 그릇을 3초만에 먹었나? 옛날에는 그런 게 좀 그거야 빠르게 먹는 거 빠르게 먹는 거 아예 스푼을 다 지워버리고 오히려 그 묘한 찝찝함은 느껴지게 잘 맞는 거 일단 최근에 본 것 중에 뭐래? 개 뻗치네 감짜장 먹방 먹방 까지 먹방 네 한번 비벼 볼게요 맛있을 거 같아 냄새 좋아 침 고이네 불근하네 맛있다 으음 고구마 마이 내가 먹어봐 즈음 당짜장 맛있네. 짜장면 맛있을 것 같아. 근데 그냥 짜장면이 궁금해, 나도. 지금 이거 먹고 나니까. 이것도 맛있는데 그냥 짜장면 맛있어. 국종원의 마음. 치즈를 먹어보니까 일반 카츠 먹고 싶어. 여기 완전 맛집이. 여보? 저 꼬방표 돈까스 먹었어요. 높은 맛 진짜. 이건 파맛, 마늘 짬뽕인데. 파맛 짬뽕. 짬뽕 맛있어? 그렇죠. 짬뽕 국물이 괜찮아가지고 맛있어. 맛있어. 국물 맛있네. 제일 기대 중이다. 볶음밥 한 번. 조져보러 가고 있어. 짜장면 주스도 먹어. 같이? 짜장면 진짜 맛있네. 진짜 잘 만들어. 그냥 짜장면 진짜 맛있어. 그다음에 또 와봐야죠. 국물이 몰라. 향주육도. 진짜 맛있어. 지금치니까. 그러면 재료가 다 떨어져서 우리의 국물 안 받으시더라고. 나는 청립 많은 걸 떠나면 그냥 먹었어. 국물이 맛있어. 국물이 맛있어. 국물이 맛있어. 국물이 맛있어. 국물이 맛있어. 왜요? 생각 전에 그 질환은. 완전 맛있게 잘 먹었어. 잘 드셨습니까? 네. 블랙 카드로 계산할게. 와우. 블랙 카드이지. 개배불러. 다음에는 차를 끌고지 말고 고량주를 좀 해야겠어요. 야 지금 하늘 되게 이쁘다. 저희 먹고 나와왔는데 지금 하늘이 되게 예뻐요. 보여 드릴게요. 예쁘죠? 진짜 맛집이에요 그리고 여기. 오 근데 하늘 개 이뻐. 영빈 반점. 영원히 기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어. 개 존맛. 오 야 진짜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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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넵. 오늘 하늘 왜 이렇게 이뻐. 돼지 어디 가요? 집에. 네. 중앙시장 가기 전에 이마트 한번 들리자고 하십니다. 이마트 가고 있습니다. 와. 진짜 예쁘다. 딱 반응. 오. 오 롤라. 오 롤라. 오 롤라. 롤라. 오 롤라. 오 롤라. 와 오늘 하늘 진짜 이쁘다. 롤라. 하늘 짱 이쁘죠. 한 하 짱 예. 석초. 종합 중앙시장. 사람 개많아 왐마? 시장에 사람이 진짜 개많아요 진짜 개개개개개 많아요 저희는 회 떠주는 곳 찾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딱 생각났어 진짜 더워 아예 회센터네 찾았네 유레카 반가운 회 냄새 그니까요 천재다잉 오징어 한 마리 더 해주시면 안돼요? 어쩔건데 무서워 내가 이러면 어쩔건데 모델 페이스 모델 페이스요? 유튜브에서 나오는거? 눈썹을 올리고 눈 페이스 입을 웃고 그 사람 아야 못어라? 아냐 아냐 내가 해볼게 먼저 입을 웃고 눈으로 한 다음에 다시 정세 이러면 안되는거 아니야? 이러면 모다 잘리는거 아니야? 아냐 아냐 너는 근데 사온거 다 못먹은거 그럼 내일 아침에 먹는거 좀 여보세요? 집으로 갑시다 드링킹타임 너의 웃음 그대로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똑같은 풍경 짭짚한 도시 오우 서올 기다리고 있을테니깐 내 몸을 빌어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웃음을 보여줘요 오늘 달 대빵 크죠? 대박이 근데 왜 스포티파이가 박혀있냐? 스폰서 아 러브 스포티파이 쟤는 뭐하고 있는거야? 오우 이거 그냥 이렇게 가운데 뜯는다? 네 마음대로 써요 여기에서 여기 좀 짜고 왔을까? 벌레카 미어? 여기 있어 오우 씻은거야? 아니면 씻어야돼? 아니야 그냥 먹어 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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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는데요? 여기 이거 바버들같이? 왜 이러는거야 얘는? 한 번 때려줘 뭉겨먹었냐 왜이렇게 오늘? 얘가 여름 여름 방어라고 해가지고 사와봤거든요 이름 뭐더라? 색 뭐더라? 부..어쩌보거든요? 부시리인가? 부시리 맞지 아무튼 뭐 그런애래요 해 먹을때 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괜찮은데? 아 괜찮은데? 짠 우리가 남이가 남이다 오케 맛있게 말아주세요 올레에다가 맷플릭스 있던데 오우 바텐더 아 너무 맛있다 괜찮아 상수 줘 짠 자기 맛을 보고 완전 이끼적이신데 하이 굿 음 야 너무 맛있는데? 미쳤다 미쳤다 맛있어 소방서야 경찰서 오징어 이거 어때 그러면은? 한문철 블랙박스 아 좋아 이게 TV에서 해? 오징어인데 오징어인데? 이게 진짜 맛있어요 쭈니가 타준거 비율 어떻게 했어? 야 오징어만 매일 알랍 생마늘 뭐 왜? 왜? 그니까 아 이렇게 마시다가 취하겠다 갑자기 뭐 오 무조건 박지 아 못 봤어 뭐야? 깜짝 놀랐어 잘 따라다 또라이 아니야? 별로야? 좋은데? 아 뭐라는데 이거 괜찮지? 어 근데 할머니가 내일 아침에 육개장 같은데 아 진짜? 그러면 장칼국수를 먹을 필요가 뭐라 그래? 먹고 고민 오빠 소화시키고 또 먹으면 되는데 개 배지 마인드 약간 육개장이랑 장칼 그 중간에 다른걸 끼워넣고 장칼국수를 먹으면 마카롱 먹으러 방어 매선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는데 나 아직까지 먹은거 방어 1등이 형이랑 먹은거 그때 응 바다 회사랑 나 사진 보여줄까? 여기 연남동에 있는거 어 나 가봤어 가봤어? 어쩌라고 오늘 되게 빨리 먹었나? 나 아직까지 그 1등 거기서 방어를 안 먹어 그럼 뭘 먹었지? 그때 방어처리 아니었어 아직 방어를 먹어야 돼 나도 왜 안 데려가? 그 집 안 왔어 여가라고 나봐 알았지 언제야? 흥이 형 나 뻔짱 하세요 틀틀 박자 나갔고 존나 웃기네 화이팅 솜 빨갛네? 아직 안 섞었다. 오, 나 안 섞었다. 이거 막 깜빡하고 이거 안 넣었다. 진짜 토니가 안 넣었대요. 만석닭강정. 찹쌀 보너츠. 응, 나 좋아해. 쫀득쫀득하면. 아니야, 팥 들어가네. 어, 존나 맛있지. 일본은 빵이 진짜 싸다며? 진짜 싸. 응. 우리나라도 맛있긴 한데 너무 비싸. 제로트 쳐주세요. 어, 하나봐. 아, 그건 아니잖아요. 띵띵띵띵. 이 정도를 팁으로 줘. 솔직히 5만 원 진짜 기본적으로 줄 수 있어요. 한 달을 영리할 수도 있는 편인데 그런 걔네들이 그 팁 문화를. 원래 골치 아프대. 팁이 막 비벼 20불에서. 잔맛을 몰라서 잔맛이라고 표현을 못하겠어. 내가 커피랑 왜 먹어야 될지 알겠지? 자기야, 뭐야? 야, 맛있다. 아, 이리 와. 아, 아니다. 맛있네. 잘 웃어, 그래. 수학 가야될 특이 뭔지 알아? 재미없다면 존나 자존심 상해. 여기 왜 이렇게 먹는 거야? 자기 소개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, 꽃인가요? 그게 더 이상한데? 아, 누구지? 왜 이렇게 자꾸 찍으냐? 진짜 좋아, 난 바로. 왜, 왜? 첫날 아니야? 모르겠어. 나이 빼고는 전부 순자님이 이길 수 있대. 근데 아직 자기소개 안 해서 나이인 건 모르겠네. 잘 모르긴 한 것 같아. 왜? 나 이해를 못하겠어. 왜 하지? 어떤 말 꺼내봐. 근데 이 사람인가 본데? 근데 돌싱들이라서. 쪼꼬가 많이 있어. 그러면 진짜 스윗한 거야. 그게 제일 스윗한 거죠. 다 썼었잖아. 아니, 영어한테 왜. 뭔데? 뭐 찍어보자. 아, 철 남았다. 근데 왜 양치에 걸린 거야? 나 같으면 그냥 참. 내일 눈 보일 것 같은데. 나 안 달았어. 나 안 달았어. 내가 안 되는 거. 소리였어. 나한테는 왜? 안 달았어. 됐다. 야, 이번엔 내가 와서 땄어. 뭘? 나한테 존나 안 화려한 거야. 존나 웃기네. 얘네 이상해요. 얘가 이상한 거지. 나 근데 이거 이렇게 소리 크게 소금하는 거야. 정말 だ이. 또 다른 사람은 나의 기분이 좋아. 그냥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풍경 원해져 4, 4, 4, 4, 5, 4, 1 다시 태어나도 날 사랑해 짜잔 가평 잣 샌드 어제는 좀 술 마시면서 먹어서 맛을 제대로 못 느꼈는데 음 맛있다 맛있어요 되게 고소하고 적당히 달다는 맛이에요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피곤하게 생겼고 부자씨 예쁘죠? 짜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오우 햇빛이 강렬한데 어제보다는 좀 덜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제보다 덜 습해 덜 습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음 음 진짜 맛있겠다 음 밥 너무 맛있다 알람베리치 음 맛있다 나 감자채볶음 개 좋아하네 음 음 감사합니다 콩나물도 되잖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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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카 Hoffman 땜신 어 나도 얼굴이 좀 많이 망가졌네 뜨겁다 머리 어지ил upp 차 안에 있는데도 느껴진 더위가 여름은 여름인가 Vel 가야 되나? 속초아이 그래 다들 이렇게 차를 젖같이 내면 좋지? 하하하 다들 시커럽다 밖에 사진을 하나 박아요 이쁘다 아니 저희가 담겨있어야죠 이 멍청아 지금 찍어가 존나 웃기네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이분은 거의 실신했어 긴장하고 내리는게 개웃기 아 뜨거워 속초아이 이걸 또 실제로 보내요 이쁘다 이쁘네 이쁘네 근데 지금 오늘 쪄죽을 것 같아서 날씨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건너야 돼? 안 건너니 이거 싫어 없어? 왜 저래? 개웃기네 저희는 속초아이 타러왔나봐요 그늘에 있으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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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화 많아요 형이 화하거든요 하하하하 자의 자리에서 하하하하 점점 아래 내려가는게 개웃기네 하하하하 뭐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여기는 바다에요 오 바람도 시원해 여기 오니까 좋다 뭘? 이게 우리껀가봐 몇 분이세요? 3명이야 에어컨 점검중이라서 그 다음 관람차 탑승할게요 속초 아이 탑승하시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속초 어른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속초 청소년으로서 오 렛츠고 렛츠고 안쪽에 안전수칙 읽어주시고 싶은 거였거든요? 좋다 테이블도 있어 이 정도면 왜 짝지 원래 에어컨 안틀어주셔야 걱정했는데 귀여운데? 대관람차에서 이렇게 보니까 와 파라솔 개많네 여러분 이거 와 대박입니다 나 좀 때릴게 지난주도 해봐요 야 니네 개웃긴데? 이 그림이 존나 웃겨 지금 그림 아닌데요? 속초 아아 하아 아eston photogram 진짜 카메라 뭐가 있는푼나? 야 석초시에는 다 보이는데 그러네 오오 오 오 근데 진짜 무섭다 뒤에 외계는 있는 것 같애 건人基수 상 올라가기ổ ㅎㅎㅋㅋㅋㅋ 꿍패 나랑 갈 것 같아 미친에 아 졸리탑 란젤리나 졸리 일러야지 여러분 어때요? 여기 예쁘죠? 제법 제법 개무서워 화장실 가야돼요 I have to go to toilet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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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 맛있다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저는 완전 못할 것 같아요 몸이 녹고있는 기분이야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물 마시고싶어 더워 덥다 더워 하지만 이거 냅니다 하아이 베이비 루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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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햇빛 루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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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아까보다 덜 덥다 그치? 어 다리 아파 아깐 진짜 더웠는데 지금 가짜로 더워 저희는 홍천 휴게소에 왔습니다 홍천 이행시 홍천이 천 천암보다 낫다 천 천암보다 안산 안산 이럴 줄 알았지 나빗처럼 날아오로 내려앉아 바잔아 오우 예 가수 하하 달고하 너의 눈 달링 다일링 다일링 어핫 하하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너 좀 살짝 불안한데? 빅 사이즈 어? 큰일났는데? 으하핳 도전 아니 이거 안돼 안돼 아니 할수있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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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어버린 것 같은데? 가슴이 걸린다며 이렇게 말은 해도 잘 안되는데 그러니까 가슴 때문에 그런가 봐 저는 안 봐도 다들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유럽박 tri지마 너무 위협적이야 drop 어이없네 다시 갈 시간 다시 서울로 부지런히 가봅시다 근데 웃긴 건 살 뺄 때도 돈 들어가 식단 해야 돼서 식단 비싸잖아 그러니까 비는 것도 돈이고 빼먹어도 돈이야 억울합니다 돈이 한 어느 정도 있으면 돈 걱정 안 할 거 같아? 집은 작아고 평생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써야 좀 100만 원 더 나가지 그러니까 절여가면서 사는 거지 그게 왜 돈 걱정 안 하는 거야? 절약을 한다는 거 자체가 돈을 저거 하는 거잖아 그 전에 절약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고 내 몸이 100만 원을 내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두는 거지 자세한 정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노래도 진짜 좋아 잘 만들었어 나 이 노래 아직도 기억나 나 그 사람 이름을 한 거랑 왜? 그 사람한테 영감을 받고 아 진짜? 뭔 이거 완전 그거 아니냐 지구는 양산형 여러 개의 유병원이 있는 거야 알병원 키 계속 변하는 거 알지? 아냐 저는 충무로 왔어요 이제 뭐 충무로 거의 집인 거 같고요 이제 뭐 충무로 거의 집인 거 같고요 들어줘 내가 보였어? 응 집 가서 씻고 나는 줄로 가야겠다 아 근데 어디 그게 본방송이란 게 에바야 그러니까 아 너무 능길래 야 근데 왜 본지 알겠다 그러니까 재밌어 나 왜 봐 이랬는데 재밌네 그거는 재밌네 그거는 개방송인 줄 알아봐 응 응 우리가 마지막 그 형 자단 일어나서 우는 거였잖아 형 즐거웠습니다 제가 지금 꼬라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귀여우세요 우리 또 만나요 이사 마무리 잘 하시고 저기 집들이 오세요 아 무조건 이사 도망가 봐요 아마 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뭐 아무 계획도 없이 가가지고 그냥 생수가 가자네로 따라서 갔는데 진짜 야무지게 재밌게 놀고 온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진짜 오랜만에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하하 호 호 하면서 웃고 온 거 같아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이제 제조 타러 갈 겁니다 이렇게 셋이서 간 건 처음이거든요 여행을 근데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 또 소중한 추억 만들어준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뵙는 걸로 합시다 안녕